오늘은 제네시스 BH 명품차죠 명품차 제일 마지막 12년인가 아까 12년인가 13년인가 모르겠다 20만키로 넘어 타신다네 그래서 엔진오일 미션오일 딥오일 이렇게 3가지 교환할겁니다 깨끗하게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도 미션올 팬이 필터에요 그래서 미션올 팬 교환할거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뵐게요 일단 엔진오일 깨끗하게 head 다음 correct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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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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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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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